저는 지금 저의 주민 콘도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름 아니 여기가 바로 제가 오늘 밤 묵을 캠핑장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설마 여기서 무슨 텐트 피고 자지는 않겠죠? 짜잔! 갑자기 뜬금없이 맨 캠핑카냐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오늘 이 캠핑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오늘은 이 주차장에서 어떻게 상황 안받은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가 너무 휑하다 앞에 안에서 내가 뭘 하는지가 다 보이네요. 불을 켜고 있으니까 앞을 뭘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야 혹시 집에 남는 커텔이나 천종아리 같은 거 없냐?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유리창이 너무 휑해갖고 내가 뭐 하는지 안해서 다 보여 그래갖고 좀 이 사람들의 시야를 가릴 게 필요해. 일단 있든지 없든지 일단 내려와서 나한테 알려줘. 오케이? 어 하여튼 하여튼 있어야 돼. 나 이거 없으면 완전 망해. 오케이 땡큐. 지인이 가져다준 천조각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살짝 빛이 새 나오긴 하는데 괜찮을 거예요. 아니 막말로 내가 여기서 배고파서 밥 좀 해 먹겠다 하는데. 아 그것도 망인가 남의 사유주에서. 어쨌든 저에게 행운을 빌어주세요. 오늘 이 콘크리트 벽 속에서 하루가 무사히 보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들어갑니다. 오 좋다 이거지. 문 잠가야지. 문 좀 잠그고. 오케이. 자 이제 이거 좀 틈어봐야겠네요. 아 좋다. 어저께 끓인 김치찌개 가져왔습니다. 이거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국물이 많이 없어. 뭐 어쨌든. 아 큰일났다. 이런 것도 하는 게 아닌데. 아 망했다. 아 개망했다. 아니 이거를 먼저 여기다가 했어야지. 여기 싱크가 있긴 한데 제가 좀 급하게 오느라고. 물도 하나도 안 채워놓고 이래갖고. 지금 차 받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 바로 옆에 차나간다. 바로 옆에 차나가고 있어. 내가 이런 건 꿈에도 모를 거 아니야. 빨리 가. 예열 안 해도 됩니다. 가세요. 아 이거 되게 신경쓰인다. 옆에 누가 있으니까. 근데. 근데. 스릴 뒤지네요 진짜. 아니 이게 뭐 스릴 느낄 것도 아닌데. 이거 왜 스릴 느끼고 있지 내가. 빨리 빨리 가주세요. 빨리 떠나주세요. 갔습니다. 오우. 어우 입술이 일래. 아 맞다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씨. 아니 밥 어떡해 이거 밥. 아. 아 내가 돌아버리겠네. 어쩔 수 없다. 어 야 또 미안한데 야 혹시 나 햇반 하나만 배워줄 수 있냐. 아니 아니 야 너네 집에 남은 밥 있냐. 밥 남은 거 있으면 나 좀. 아 냄비를 하나밖에 안 갖고 왔는데. 거기다 김치찌개를 먼저 부어버렸어. 햇반을 할 수는 없어. 나 아 나 집에서 햇반 먼저 한다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돌리고 왔는데. 딱. 막상 현실을 봐주게 되니깐. 난. 저기 와. 그런 연습 다닌처럼 기억이 나가려왔어. 정말 고맙다 야. 내가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도록 할게. 지인에게 얻은 밥입니다. 지인에게 얻은 밥입니다. 지인의 콘도 밑으로 오길 잘했지. 괜히 나 혼자 이상한 데 갔었으면. 고맙다 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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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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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팬 켜야 돼 팬. 이게 팬이라고 그랬지. 키고. 팬 커버를 열어줘야 됩니다. 살짝 조금만 열고. 바람이 지금 나가는 거야 뭐야. 이게 바람이 나가는 거네. 밖에 소리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 조용하네요. 다행이다. 지금 이런 모습이구요. 여기가 다행히 카메라 사각지라서. 지금 이쪽으로 비치는 카메라는 없어요. 제 생각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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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지. 뭐하러 캠핑장을 찾아가. 그냥 여기서 캠핑하면 되지. 캠핑 와서 먹어서 그런지. 밥맛이 죽이네요. 마음씨 좋은 지인의 협찬. 탄산수입니다. 아. 아우. 팬 틀어 놓으니까 춥다. 안에 따뜻한 공기를. 얘가 다 빨아 가니까는. 아우. 추워 추워. 그냥 팬은 꺼놓고. 여기 뚜껑만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추워. 아하. 나 돌아버리겠네. 밥 먹고 핫도그 환자 하려고 그랬는데. 아. 냄비가 없잖아요. 냄비가. 아하. 파보. 파보. 후라이팬에다 할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후라이팬에다. 후라이팬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핫초코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멋진다. 후라이팬에다. 불 켜기 전에는 반드시 팬 작동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까진 모르겠는데. 시키는게 좋겠죠. 아 이거지. 오케이 핫초코. 핫초코입니다. 핫초코. 이 노래방 마이크도 갖고 왔는데. 이거까지 하는건 살짝 오바죠. 잘 잘 수 있겠죠 오늘. 불안합니다. 불안해, 사실. 하지만 이런 수기를 즐기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이것도 수기 중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것도 뭐 그냥 수많은 종류의 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우, 핫도코 냄새. 오우. 오우. 야, 이거네. 아, 좋다. 편하게 있어볼까, 그럼? 아, 어떻게 있어야 편하게 있어지나? 아, 이게 맞나, 지금? 나 미치겠네. 오우, 좋다. 팬 꺼야겠다, 이제. ocar soup을 막췄고 다니고, 어, 뭐야? 아, 아이패드 안 갖고 왔어. 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윽불바악. 이 데이터 안 터져서, 아이패드랑 볼 건 다 다운받아 놨었는데. 아, 아까 왔어. 오우 지금 밖에 계속 소리가 들리고 있어 누구야? 저 사람들로 분명히 나 신경 안 쓰고 있을 텐데 내 존재 자체도 모를텐데 그냥 밖에서 들린 소리가 계속 신경이 씁니다 내가 뭐 죄 짓는 것도 아니 죄는 안 됐지 조금 잘못하긴 했는데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안 가 저기요 뭐 하시는 겁니까 침대도 셋업하고 나도 슬슬 잘 준비하는데 저기요 빨리 좀 가주세요 아이고 남의 콘도 비지털파킹 날에서 뭐 하는 거야 하긴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없구나 침대 셋업 한 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하나밖에 안 꺼난데 하나면 되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오까라이바른데 아 오까라이바른데 아이패드도 안갖고 왔고 일찍 자는 수 밖에 없네요 그럼 전 이만 자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오 옆에 두 사람 있다 옆에 사람 있어요 지금 오 옆에 사람 있어요 오 옆에 사람 있어요 무슨 아침부터 차가 아침부터 차들 겁나 대박날락거리네 이 건더 아 추워 나름 잘 잔 것 같습니다 아 일어나야 되는데 아 이게 아직도 시원해 아 지금 사람 많이 다니니까 완전 신경쓰이네 아 저기 또 있어 이 건더는 무슨 아침 대바람부터 사람들 이렇게 많이 다녀 발을 못해 아이씨 바로 여기 두고 있네 아이씨 어디야 아 이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에 있던 빨간차였네요 아이씨 뭐가 되게 급하게 나간다 저 사람 커피를 마실래요 좀 닦아야 되나 좀 살짝 커피 누린내는 거 GET 빨리Ma39 여러분 다 와.. 또 차와.. 와.. 펜! 완전히 뽀롱나게 했는데 이거? 아.. 미쳤어! 내가 펜을 왜 안 켰어! 아.. 들어 버리겠네.. 지금 유리창에 성에가 꼈어요 아니 펜 놔두고 뭐 한 거야 그래서 펜을 켜놓으니까 이게 좀.. 금방 없어지는 거 같아요 다행이다 아.. 너무 진한 줄 알고 물을 많이 탔더니 너무 연하다 맹맹해.. 자 오늘은 이 차로 올해 뭘 할지 살짝 맛배기를 보여드리는 이 시간을 가져 봤구요 하여튼 제가 올해 이놈 끌고 여기저기 좋은데 많이 다닐 테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뭐 하는 김에 뭐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 아 구독자면 당연히 좋아요 눌러야지 말이 필요해요 그죠? 뭐 난 좀 여유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알림 설정까지 플렉스 이놈아람 쌩 뭐 제가 뭐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죠? 제가 혹시 너무 많은 걸 바랬다면 죄송합니다 자 와 또 차지나가 뭐야 할 수가 없어 양옆에 사람 있어 양옆에 안정신 오 쫄깃쫄깃해 커텐이 제대로 된게 필요할 거 같아요 이렇게 딱 전체를 딱 막을 수 있게 아 지금 너무 너무 스릴 만점이야 지금 아니 제가 아무리 스릴을 찾았어도 이정도 스릴까지 찾은 건 아닌데 또 이게 스릴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한데 저 나름대로의 스릴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옆에 또 차를 댔네요 누가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아침 아침까지는 너무 그런가 지금 베이컨이랑 계란을 갖고긴 했는데 냄새가 너무 날 것 같은데 여기서 담백하고 이거 한번 프라이팬에 해줘야지 그래야지 맛있습니다. 오우 좋아좋아좋아 아 뜨거! 으앗! 오오! 길이! 나가기 전에 또 밖을 살펴야 되죠? 오케이 옆에 차이 아무도 없고 저희도 다 아무도 없는거 같죠? 아무도 없어 보이죠? 오케이 미션 완료입니다 잘 먹고 잘 놀다 가네요 놀진 않았지만 잘 자고 가네요 잘 먹고 자 그럼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어제보다 나은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